.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coû 네, 방금 반가워요, 오늘 어김없이 돌아온 아오니저 택 incident 오늘 콘텐츠를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은 블럭 숨바꼭질에 있는 그 블럭으로 변신해서 오늘 아오니를 피해보도록 할 거예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을 소개해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신가요? 몇 살이신데 몇 살이신데 올해로 올해 네 26살이 된 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에헴 성인데 그냥 요루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요루 아 성인 이제 20살이 되었지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인 축하드리고 술 좀 적당히 드시고 아 걱정하지 마시죠 또 저번에 술 먹고 와서 누구 때리지 말고 잘해봅시다 성인되서 이제 알겠죠 잘해봅시다 아 그럼 말하시면 되죠 술 주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택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서 파릇파릇한 스무살이 된 태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5살이시죠 정말 축하드리고요 세움을 많이 받으시고 네 나이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반오십일라님 안녕하세요 이수근님 안녕하세요 이수근님 안녕하세요 이수근님 반갑습니다 이수근입니다 아 오늘 또 스물 이제 나이 하나 드셨잖아요 그쵸 야 올해 목표가 뭡니까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이수근 트위치 방송 잘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아 자기 개인 방송 네 네 꼭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그 소원 감사합니다 네 못 이룰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근 아 주인단님 有VIDIA 아 누가 누가 아래 뚫었어 州 이용태 Korea 네 주인단님 반갑고요 이수근아 님 Sek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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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llä 뭐야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네 Sek AG AG당 안녕하세요 네vard 幫FAGpak 네 오늘은 그럼 아오has take 할걸 건데요 자 오늘은 술래 아오has는 라장님이 해 주실겁니다 옷 입어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네요 빨리 도망가야 돼 아오has가 우리 랩 잡으러 올거라 오 이거 짜자여러 왔엉 블럭은 안해봐 자! 여러분이들 오늘 블럭 아오오니 수로잡기 시작할건데요 인덕의 게임룰을 설명해주세요 브럭들은 어디에 있는 맵네버 4조를 찾아놨습니다 아오니는 모든 블럭을 잡아주시면 승리입니다 목숨은 한개구요 고고 10 9 8 7 6 5 4 3 2 아 드디어 온다 20분 안에 자 참고로 아오니는 저희를 위치를 추력할 수 있는 아이템 7개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섭다 그 정말 완벽하게 위장을 하지 않으면 잡힐거라 그 왜 그러지? 네임주 아니 리알리아 리알리아 너무 무섭무서 어디있나 한번 찾아보러 다녀보실까 숨죽이고 있어 숨죽이고 있으라구 숨죽이고 있으라구 숨을 참아 숨을 참으라구 야 아래에서 오고 있어 아래에서 오고 있다구 아오옹 방일날 지나쳤다구 야아 라잔 텀빛이지 라자 라자 얼굴은 안써 어 왜 안써졌지 호박호박 얼굴은 안쓰니까 더 무서워 아아아아아아 썼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호박호박호박 호박을 꺼야해 호박을 다이아몬드 두고말고 언제까지 찾지 호박을? 호박을 검색하면 되는데 찾는거 어렵다구 근데 잘봤다는거던 근처에 있다는거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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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긴가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 어어ㅓ어어어어 날 그만 맞으라굿 칼로 막 때리고 다녀야 돼 그래야 찾을 수 있어 저좌좌우 이수건 탈락 이수건 탈락 여기 건령에 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여맨 여기 있었군 아니 이거 이거 잘 모르겠으니 로봇모드로 변신해야겠나 그게 뭐야 로봇모드 아우디 소지로 늘어 다 파버린다 여덟이 GPS를 켜버렸어 상자에서 빨리 아이템 어 레버 하나 찾았다 오케이 어디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나 보군 야 문 열어봐 빨리 문 열어봐 찾아보시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 잘 숨었군 뭐야 야 너 레버를 변신했었어 레버를 변신했다고 레버를 변신했는데 레버를 부시고 다니겠다 야 이거 아우니 절대 못찾는다 이거 아이템 있죠 7개 그거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에 아 딴 데 가야겠다 딴 데 가야지 이거 참 어려운데 뭐 잡을 수 나 있겠니 이거 진짜 어렵다 답답하구만 잡지는 못하겠는데 빨리 잡아보세요 라장님 살짝 티가 나요 여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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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아이템이 아직 5개나 남아있다구 오오오오오 베레베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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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서 냄새가 남 베레베렘 아니 왜 술래가 1인치 크랭크야 어? 어? 왜 술래가 로봇이 됐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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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잘못했으세요 어? 어? 방금 블록 있었는데 딴 거로 변신했나봐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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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오류 놓쳤음 꽃을 부신다 꽃을 부신다 시스템 어려워 얘들아 레보 몇개 찾았어? 하나 찾았어 하나 리아 리아도 하나 찾음 오케이 두개 두개 형 요루는 못찾겠다 요루로 죽었음 어딨음 요루로 귀여워 죽겠어 아 남준이 너 못찾겠다 레보 어 남준이 귀여우니까 살려줘야겠슴 리알이야 니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구 아니 남준이라고 하면 안다구 오늘 왔다시의 이름은 남준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군 야 아이템 썼다 아이템 썼다 아이템 썼다 봤어? 아이템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위에 폭죽이 뜨면서 위치가 보여요 블록들의 위치가 자 근천데 어 찾아보시지 어 분명 근처에 갔는데 주인한테 아까 죽지 않았냐? 어 주웠어 원화는 하나도 모르겠소 으악 그만해 냄새나 아 엔더 준주 아이템도 먹자 아이템도 아이템도 아이 못찾겠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진짜 모르겠지 어 뭐야 이 녀석 어 여기 잘 숨어있구만 아 그럼 그럼 너 레버는 안찾니? 우리 레버를 찾아야 이길 수 있는거야 아이 관심이 1도 없어요 아 벌써 13분밖에 남지 않았다구 일단 생선이 우선이라구요 그런거다 그런가? 어디서 문 향한 소리 들렸음 어디서 문을 지금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이쪽이었는데 여덟 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Hyah 어허어헣어 Cao även 여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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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мент 여덟구만 헉 위기 젠큐 아이템만 주름 야 이게 왜 이렇게 찾기? 이게 왜 이렇게 찾기 어려웠나? 저기이이이이 아.. 찾지 못하는 구만 이 멍청이군 후오~~ 이에요!! 으아아아!! 지워라!! 세태가아아악!!! 지워라~~ 으아아아아아아!! 이거로왔리더 eyelashes~!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아아아 으아아아!! !!! 저한테za기는 탈락할것인가!!! OOелей gemeinsuo 어디갔어? 어디갔어 told where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간소 거기점법을 모르겠지 이게 바로 카멜레온 접법이다 어디갔지? 왜이렇게 빨라? 으흫 으흐흫 사랐고만 으흫 레버 한겔 아 레버 두개 찾았지 리야까지 합해서 두개 찾았구 레버 첫렵에 박 Init coulном 에 게 네개 네개 4개 예 어 예 아 이거 레버가 없구만 아 이거 찾기 어렵구만 아 아온이가 근데 좀 멍청이라서 칼을 기를 모아따뜨려야지 다이아몬드 칼로 하세요 정말 못 때리는구만 아 야 왜 이렇게 아파졌어 아 요르르 요르르 요기라구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누구야 아래 아래있어 아래있다고 도망가 아온이 우으으으으으윽 이번엔 올라가야겠다 우으아아아아아 아 큰일났네 힘좋아여 주시옵소소 오케이 지금 남은 인원은 세명 김니야 요르르 잉여맨 10분 남았구요 10분 남았구요 10분 남았구요 어? 어허허허허허허 와아 진짜 들킬뻔했구만 아이 들킬뻔했구만 아아 아아 지 오케 레버를 두개 찾았고요 에이 님들아 야 야 김리야 너 어디야 어디있어 너 어디있어 야 문여봐바 문여봐바 어 나 레버를 안보여 아 안보여완 왜 미들어가지 들어가 못들어가 못들어가 왜 이래? 렉 걸렸나? 왜 안보이지 설정이? 문 좀 열어줘 문 좀 오케이 야 너 레버 줘봐 레버 아니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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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미리 해야되거든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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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딨어? 여기서 냄새가 난다 아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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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난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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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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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문 네개 열어야거든?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냄새가 난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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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이러지말라구 아오니쿠 우우우우우우우우 으흐흫 iorped 어? 으으? 으으? 아닌가? 아닌가? nailed 앉아 저기 없었는데 없었는데 뭐지요 너넌? 뭐..왜 못 들어가? 왜 이렇게 안되지? 어? 아 너무 너무 무섭다구! 레버 하나를 빨리 찾으라구! 빨리 레버 하나 찾으라구! 유로루도 레버있어? 빨리 하나 찾으라구! 유로루도 무섭다구! 야 너건 정상이 아니라구! 으 븐 وأ어로 caver! 잠깐! 뭐야! 저 목소리 뭐야! 아까부터! 더 주웠소! 참고로 아오니 이름표가 보여서 우리는 잘피할 수 있지 아오니 이 멍청한 녀석 목표설정, 긴겸엔 여기로 빨리 빠져나가야되겠다구 안되겠다구 레버 하나만 찾으면 돼 레버 지금 3개 열었거든 문? 문 3개 열었어? 어디있는걸까? 안찾아본데 가봐 안찾아본데 너 어디있니? 지금 어디있는지 나한테 마음의 소리를 빨리 해봐 텔레파시 보내봐 나 거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쪽에서 만나자 나한테 왔음 어딘지 알겠음 요로로.. 어 뭐야 이거 야야야 레버 창고가 있었는데 야 레버 찾았어 다 지하로 내려와 탈출하자 탈출 그쪽으로 다 숨고 있어 미리 지금 6분 남았거든 6분 남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어 탈출.. 아니 못들었지 마음의 소리를 보낸건데 기숙성에 보낸건데 아니 나 탈출구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 음.. 어딨는지 모르겠구만 설레가 탈출구 계단쪽에서 대기타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레버 찾았으니까 요로니 요로로님 지금.. 이 문좀 열여.. 무슨일이세요? 이 문좀 열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아.. 다재걸림 나 재걸림 나 재걸림 된다.. 억울! 그거야 죽어! 이거 왜 꺼내어ㅎㅎ 아 이게 뭐야! 안 지나가지.. 그럼 죽어야지! 아 때렸더니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때렸더니 빠졌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 주겠습니까? 멈추면 살려 주겠습니까? 멈추면 멈추면 살려 주겠습니까? 멈추지 않다니 넌 죽었음! 아아악 아아악 우룰루룰루루룰루룰루 니마도 그거임? 니마도 그거임? 하하하하 야 이거 다시 어? 니마도 그거임? 으아악! 튀겼다아아아앗! 으아아악! 으우우. 야 저렇게 폭죽을 터트리면은 위치가 발각됩니다 어? 으으 어디갔지? 으으으 굉장히 화났어 어? 누가 떨어졌어? 으으 자 뭐 참고만 있음 자 뭐해 근처에 있어 이어 이어 자기 혼자 살라고 인여 인여 너무 나파 아이 으아아 ev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응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멍청이오군 멍청이야 야 3분밖에 안남았어 빨리 가야해 어디러갔지? 사과 나먹어면서 생각해야겠구 마지막 힌트 아이템인데 쓸까말까 아.. 마지막 힌트 아이템인데 그레이바만 참자 마지막 힌트니까 참자 슬레이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여긴다! 여긴다! 무서워 죽겠네 여긴다! 어디갔지? 여긴다! 여긴 없군 리어리어? 리어리어? 어디 어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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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탈출! 난 탈출! 난 탈출! 난 탈출! 난 탈출! 버튼버튼도 탈출! 버튼버튼도 탈출! 버튼버튼도 탈출! 난 탈출! 상균! 버튼버튼도 탈출! 하나! 리케 이겼구만 죽어 죽어 이러지마 죽어 이건 탈출! 이제 탈출!